발레를 전공한 정통파 댄스 뮤지션으로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로 10대들의 사랑을 받았던 아혜지씨 넌 보면 이유없이 풀어져 버리고 나서 항상 그렇게 그대 다시 나에게 사랑한다 말할걸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아침이 그대일 때는 그런 말 하지마 우리 언제나 서로 사랑하지 그대 이제는 눈물 흘리지마 그대 떠나면 나도 떠나가네 어떤 말도 소용없고 하루에 있는 너를 보면 내 마음은 정말 답답해 나만 보면 이유없이 풀어져 버리고 나서 항상 그렇게 if you have to die WRINT KIL 이걸 이제 이야기 Meine 여기 이거 감사합니다.